1주일 전 2주일 전 2주일 전 2주일 전 뭐지? 잠깐만, 나 뭘 본 거지 그건가? 2주일 전 아니 이게 맞냐? 3주일 전 3주일 전 잠시만 깜짝이야 아 이게 왜 머리가 맞아 아 너무 아깝다 바꾸지 말걸 차를 나갈 수가 없거든 아 진짜 뭐야? 얼마 전에 나친구? 좀 이상하지 않았어? 킬한게 나밖에 없어 뻐럭이었나봐 킬 없을 것 같이 보이긴 한다 없다 안보이는데 저 킬했나봐 아니 뭐지? 잠깐만 나 뭘 본거지 아니 아니 근데 아이템 먹은거 같진 않은데? 아니 안먹은거 같은거 먹었나요? 먹고있는거야? 아니 아니 이게 맞냐? 엎드려서 드링크를 먹으면 보인다고 다시하나 뭐 꺼내고 있어 잠자리 꺼 아 드링크 먹으면서 돌면 들어가지는구나 아 드링크를 먹으면서 돌면 들어가지는구나 cost 와 이런거 어떻게하라는건데 아 총 들고 드링크 먹으면서 와 뭐야? 야 이게 맞네? 얘네 그냥 밥 먹듯이 있었는데? 여기서 드링크를 먹으면서 취소하고 안되는데? 총을 들고 드링크 먹으면서 안되는데 큰일났네? 아 왜 나도 나도 넣어줘 아 왜 나도 들어갈래 걔네는 완전 자연스럽게 하던데 걔네는 척척척 이렇게 들어가던데? 아 어떻게 들어갔지 진짜? 아 왜 너무 궁금한데? 건물도 안보기네 이거 건물도 안보기네 걔네 이렇게 한바퀴 돌긴 하더라 걔네 약간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한바퀴 돌긴 하더라 먹고 있는거야? 이렇게 엎드려서 드링크 먹으면서 취소하면서 어 왜 안되는지 어 얘네 하러 오나? 그래 죽어볼까? 어떻게 하는지 보자 얘네가 할 수도 있어 아 얘는 열쇠가 있는데? 아니 어떻게 했냐 누워서 마시는 모션으로 벽 바라보고 아 총을 들으라고 아 그런가봐 치소가 아니라 총을 들었나봐 도착 일단 필요한 준비물은 총 한자로 그리고 드링크 제발 이 집에 드링크가 있기를 어 아 있다 한개 나이스 자 여기서 엎드려가지고 벽을 바라보고 마시는 모션은 벽을 바라보고 치소하고 1인치 어 이거 안되잖아 다시 마시고 벽을 보고 총을 들면 오 됐다 총 드니까 되네 우와 우와 야 이거 맞냐 이거 아 이거 나와진다 나오니까 안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제세동이까지는 안먹어지겠다 야 근데 이거 하면은 뒤늦게 온 사람들이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거 아니야 확실할 줄 알겠다 드링크 먹고 벽을 바라본 상태에서 총을 들고 이게 찌르신네 와 총도 녹아진다 아 안된다 장비 오 된다 총알 된다 아 탭으로 먹어주는구나 펍쥐에서는 신속하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여기다 올려놓고 가라고? 그래 여기 젠드는거처럼 스킬까지 껴졌다 와 이런 버그가 있네 근데 나도 나도 당했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을거야 삼투바이 탈 때 총 바꾸기 버그 써서 AR을 한 손으로 쏘기도 가능해 하아 그것도 버그였어? 베리같은 총기 베리같은 총기 권총처럼 한 손 쓰는거 락크 봤는데 락크 당한적 있어 아 쟤 뭐야? 뭘 쏘는거야? 쟤 라이딩한거야? 이번 자리로 안나오지 않았어? 운전석에서 스카를 쏘지? 2번으로 나왔어? 2번으로 안나왔던거 같은데? 난 권총인줄 알았어 나 근데 뭐야 난 락크 쏘는건데 2번으로 안오더라고 이 오빠 스카를 한 손으로 쏜 이 오빠 스카를 한 손으로 쏜다니까? 아 세상에 이 오빠 아니 1번짜리였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1번짜리였다고 아 내가 말했잖아 별이 별게 달아온다 이씨 이게 뭐야 이런게 어딨어 너무 기사하잖아 너무 사기잖아 아아 나 권총이 왜 이렇게 아프나 했네 와 너 한 손 지린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뭘로 신고해야되 오늘의 특정 bj 걸퍼 펍치 파트너임에도 게임대 버그사마다 계절이 정지당이네. 나도 당했단 말이야. 내가 말했잖아. 이거를 나만 안 쓰고 있었다니까 억울해가지고 올려야겠어. 나만 안 쓰고 있었어. 이렇게 해서 판매한 애들이 날 죽였다고. 다른 비밀의 방도 된대. 된대. 그냥 저렇게 아직 버거가 안 고쳐잖아. 근데 저걸 알아낼 사람들도 대단하다, 그치? 자세히 시작 Keynote. 다시많아, 이거를 물어봐라hin, 아플레인, 아플레인덤. 다시많아, 털바윙은 cryov이 넓지 않았냐. 자세히 시작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